전남 곡선군이 옥과 보건지소에 진료실을 마련하고 8월부터 소아과 진료에 나섭니다. 전남 곡선군은 지난 1월부터 시작한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사업이 모금 목표액인 8천만 원을 달성해 옥과 보건지소 내부에 소아과 진료실을 마련하고 법적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한 후 8월부터 진료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지난 1년여 동안 소아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곡성의 소아과를 선물하세요 지정기부 사업을 추진했고, 모금액은 진료실 구축과 의료장비 구입, 소아과 전문의 방문진료비용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구입으로써 교사위원장 비상불가 교사위원장 비상불에서 분명하시군요. 감사합니다.